아 위투명 중에 최고의 고개를 선사한 도아드밀 메세빈 올리세인 포리스치코에게 다시 한번 김창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원 계속해서 이원 올드스케이트 스프레인 2012 그 마지막을 장식할 피날리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들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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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, 예술 감독 아키가 데이빗 웰스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안녕.